445번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 B C D는 정사각형이고 A B는 A P A B A P A B는 또 A D하고 또 같자네 이등변 삼각형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해라 이래죠 자 여기를 A 를 하면 여기도 A가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A P B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A 플러스 X가 되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각은 이각은 180에서 2A 를 뺀게 됐네 그죠? 자 그럼 이각은 몇도 됩니까? 이각은? 이거 90도 잖아 어 그러면은 이각은 180 마이너스 2A 에서 90도 뺀게 되고 90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여기 이각 90 마이너스 2A 더하기 그 다음에 E가 A 플러스 X 더하기 2A 플러스 X 더하기 2A 플러스 X 4A가 됩니다 446번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 O E F G는 합동인 정사각형이네 6이면 뭐 여기도 6 여기도 6 A B는 6cm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겠죠 자 상각형 O B H O C I 자 이거 봤을때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습니까? O O B 하고 O C 같죠?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5도입니까? 그죠? 어 여기 45도잖아 그죠? 딱 반대니까 45도죠 자 그럼 여기 표시를 각 O B H 하고 각 O C I O C I가 45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죠 그죠? 자 그 다음에 또 있죠? 이렇게 또 90도잖아 이렇게 90도잖아 아 그래 됩니다 자 적어놓으면은 적으면 각 B O C C 하고 각 H O I 90도죠? 자 이 90도 90도에서 공통된 것은 누굽니까? 이 공통이잖아 각 H O C는 공통으로 지금 갖고있죠?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이 각하고 이 각하고 이거 같다는 소리잖아 결국 이것에 의해서 각 B O H 하고 각 C O I가 같다는 말이잖아 그러므로 삼각형 B O H 하고 삼각형 45도에서 좋으니까 C O I는 두 각에서 낀 변이 같은 A S A 합동이잖아 합동이죠?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넓이는 이 넓이는 이 넓이하고 같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그 색칠한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총 66이 36에서 36 빼기 그 다음에 이걸 빼줘야 되죠 이 넓이를 그죠? 저거는 O H C 삼각형 더하기 삼각형 O C I 넓이하고 같죠? 이렇게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? 빼주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36 마이너스 삼각형 O H C 하고 이 봤을 때 O C I가 삼각형 O H C 더하기 O C I가 삼각형 O O B H 가 되죠? 자 O H C O B H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? 이제는 이게 되죠? O H C 하고 O B H 자 그러므로 36 마이너스 삼각형 O B C 가 되잖아요 자 삼각형 O B C 는 66이 36이죠? 36의 4분의 1이잖아 이거 9입니다 아 그러므로 36 빼기 9 대전 넓이 그럼 27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447번 오른쪽 크레인과 같이 A D B C 사다리꼴 A B C D 모양의 땅이 P Q 콜이 이루어진 경계선에 의해 두 부분도 나뉘어져 있다 나뉘어 있다 두 땅의 넓이가 모두 변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경계선의 PS를 만들려고 하는거에요 경계선을 만들어 잘라보려고 해요 그리고 잘랐을 때 갈색 땅 넓이하고 오른쪽에 있는 예를 들면 파란색 땅 넓이하고 변하지 않아야 돼 갖고 있는게 저렇게 자르더라도 자 저렇게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A B C D 가 있는데 땅이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었던거야 둘이 나뉘어졌죠 둘이 나뉘어졌죠 자 그러면 PS를 하는걸 탁 끄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꺼보자 이거지 피하라고 요렇게 평행하게 꺼주는거야 요렇게 이렇게 평행하게 꺼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 S를 여기 정하면은 요렇게 끊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파랗게 PS를 끊게 되면은 변하지 않는다는거지 왼쪽 땅의 넓이도 변하지 않고 오른쪽 땅의 넓이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탁 둥근을 해버리면 그럼 변하지 않으면 저렇게 나눠서 편안하게 경계선 생겨서 좋겠죠 자 그 일을 이제 해야 되잖아 저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녹색으로 평행한 보조선이 두개가 생겼잖아요 그죠 즉 표시로 하면은 PR하고 AS가 이렇게 평행하게 됐죠 이렇게 긋고 보니까 삼각형 PRQ하고 삼각형 PRS하고 넓이가 같잖아 맞습니까 P QR PRQ 이거죠 그 다음에 PSR PRS 넓이 같잖아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그죠 그러죠 지금 평행사변에서 밑변에 크기가 하나 같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밑변이 아닌 평행성 위에다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 삼각형 다 같잖아 같아지죠 그러니까 같아지니까 어디 됩니까 PR 그러니까 PRQ하고 PRS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면적이 하나 있죠 요거죠 요거 여기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같죠 맞죠 삼각형 여기 뭐 O라고 P O Q랑 면적이 삼각형 S O R이랑 같잖아 됐습니까 그러므로 파란색으로 꺼도 하등 지장이 없죠 그죠 어 이 넓이가 이 넓이로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넓이로 싹 없애버리면 되겠네 없애지는 효과 안하지 자 이렇게 잘라도 됐죠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은 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라고 어 원래 있던 이러한 모양의 갈색 땅이 있죠 땅 넓이란 요거랑 같아지고 그 다음에 파란색도 요렇게 같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S점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S 위치를 정했습니다 44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 위의 점 E를 지나고 AC 에 평행한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BC 위에 BF 하고 BF 하고 CF가 2 대 5 이렇게 되네 되도록 F를 잡으면 E B F E B F 이게 넓이가 4 좀 간편하게 나와있네요 그쵸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죠 그죠 자 평행한 걸 뭔가를 용어하려고 그러니까 자 E D A의 넓이는 EDC 넓이와 같잖아요 계속 이용하는거죠 요렇게 평행한거 그죠 그래서 이 넓이랑 이 넓이 이렇게 같아지는거 요렇게 평행할 때 그걸 계속 이용하는거죠 핫하시죠 결국은 색칠한 넓이는 이걸 구하라는 소리죠 이거죠 이건 넓이는 삼각형 E F C 넓이 같죠 근데 2 대 5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B E F 넓이 4 대 그 다음에 삼각형 E F C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B가 2 대 5 잖아 이 삼각형 E F C는 5 4 20 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자는 요거는 1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44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A B 대 A B 대 B C가 4 대 4 대 5래 그러면 길이로 그냥 보면 됩니다 길이로 보면 되는데 일단 놔두다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4K 5K 이렇게 봐도 하등 치자겠죠 그죠 그리고 A B C D의 넓이가 60이래 요거를 H 를 합시다 그럼 A B C D의 넓이 60은 5K 곱하기 H죠 그러므로 H 는 뭐 K H 를 둬도 되는데 일단 뭐 K 차로 이렇게 해놓을까 그냥 K H 는 12가 됩니다 됐죠 일단 손으로 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렇게 그걸 시키죠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꺼 생각합니다 요거랑 B 하고 요거를 평행하게 요렇게 누구랑 평행하게 요렇게 평행하게 자 껐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랑 요거랑 읍각 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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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의가 동의가 그럼 여기도 요거랑 요거랑 동의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당연히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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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같은 표시가 되는데 자 이각하고 이각이 똑같잖아 이각하고 이각이 같죠 맞죠 어 같기 때문에 이기도 동가람이 되겠지 그죠 동가람이 표시된 거는 다 같아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고 요런 식으로 동가람이 파란 식으로 다 대체를 할까 다 같은 거 다 같은 거 다 같은 거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각이랑 그죠 동그라미하고 이각하고 180도 되고 동그라미 하나하고 180도 있고 자 이것도 같겠네 같죠 자 그러면은 여기 B E D F를 할까 자 사각형 B E D F 같대는 마주보는 두상의 대각이 같잖아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되지 맞죠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즉 F D 하고 B E 하고 길이가 같잖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이제 저기 색깔에 있는 것을 구하자 이거는 A, B, E, D의 넓이를 구하자는 말은 이거 넓이는 삼각형 A, B, F 더하기 평행사변형 사변형 B, E, D, F 를 구하는 것 같죠 그럼 A, B, F 를 구할 때 뭐 일단은 뭐 여기 여기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거 뭐 4K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일단 해 놓고 A, B, F 넓이를 구할 때는 A, F에 해당되는 4K 곱하기 물론 2분의 1 해죠 해놓고 높이 H가 되죠 그죠 다하게 되고 평행사변형 B, E, D, H의 넓이는 자 E가 4K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 E가 얼마일지 5K가 되잖아 5K가 그죠 여기는 그러면 K가 되겠네 맞죠 그럼 B, E, D, H는 K 곱하기 H가 되죠 넌 하면 2 그러면 3 K, H죠 K, H는 12잖아 3 곱하기 12는 36 6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고 불편하시고 450번 오른쪽 그림같이 A, D하고 B, C가 평행사다리골 A, B, C 돼서 A, D, B, C가 2 대 3 그럼 2 대 3이니까 그냥 2K 두십시다 길이 용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K가 좀 더 크다 길이 이렇게 2K, 3K 이런 문제들 A, C의 4등분점이네 뭐 이런 꼴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싹 다 동일하네 동일하자 동일 같습니다 즉 삼각형 A, P, D 삼각형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, P, Q 넓이 갖고 넓이 갖고 삼각형 D, Q, R 넓이 갖고 삼각형 D, R, C 다 넓이가 같습니다 자 일단은 삼각형 A, B, C 넓이가 90이래 90이죠 자 이 삼각형 A, B, C 넓이를 구할 때 90이래 90이래 이래 이 높이를 H를 합시다 그죠 90은 2분의 1 곱하기 3 K, H 됐죠 그럼 여기 30 K, H 60입니다 K, H 는 60인데 삼각형 A, D, C 에서는 A, D, C 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K죠 2K 곱하기 바로 높이 되겠지 높이 이것도 높이 이거 H죠 높이를 곱해 줘야 되겠죠 AD를 밑변으로 하면 H 이렇게 하면 K, H 가 되죠 60이 됩니다 결국은 삼각형 ADC의 넓이가 60인데 우리가 구하자는 이 색깔 D, P, Q의 넓이는 60의 4분의 1에 해당되요 4분의 1 그러므로 살인사 사고 20 15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 줄 백년직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